이거 어떻게 멈춰! 야 빨리 어떻게 멈춰! 이거 어떻게 멈춰! 야 야 큰일 났다! 야 임진아 영상 한 번 안 된다 했잖아! 제가 동학습 때 안녕하십니다. 오늘은 드디어 새아랑 하트랑 만나는 달입니다. 떼머면 산부인과 퇴원해서 조리원에 들어가는데 발에다 줘야 되거든요. 새아랑 같이 가서 하트도 만나고 엄마도 한 번 인사해 보라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. 저도 진짜 궁금해요. 과연 새아가 하트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. 일단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일단 오늘 어깨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누구야? 잘 일어났어? 어? 어? 뭐 일어났어? 어 깜짝이야! 어이 아빠 운동하고 있었는데 자 같이 운동할까? 너 운동할 거야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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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가서 가서 사랑할 거노라. 네 어 다행이다. 아 아 아 아 아빠랑 같이 아랑 똑같이 하는 거야? 업 후 다시 다운 아 아 하나 셋 업 으아 자 한번 또 잠으러 가. 아빠랑. 이제 또 제가 두 아이 아빠가 됐잖아요. 그래서 양 어깨가 무겁습니다. 그래서 어깨 운동할게요. 숄더프레스를 한쪽당 25kg 진행했는데 새아가 지금 14kg니까 향후 한 몇 년까지는 두 아이 정도 케어는 시켰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팔 운동 이제 양쪽에 이렇게 안고 다녀야 될 텐데 분명히 이제 새아 핫하면 또 새아가 알아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팔 팔 운동을 좀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운동을 마쳤고요. 일단 씻고 지금 정리해서 내 마음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뭐? 비굿밥을 할 거예요. 아냐 우리 우리 저기 가자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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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저거 갖고 왔고요? 이거 하트한테 쏘면 큰일난다. 네. 이거 하트한테 보여주기만 해. 뭐라고 보여줄 거야? 하트한테. 하트야 이것 좀 봐고요. 이거 어른들 집에서 가는 거야. 이렇게 봐야지. 오케이 오케이. 하트는 쏘지 마. 네. 응 가자. 하트 쏘면 안 돼. 비눗방울 맞으면 하트 아야 하잖아. 왜요? 하트는 아직 아가라서 아야 할 수가 있어. 하트 이따가 하트 얼른 만나서 하트한테 나 누나야. 내 말 잘 들어. 그렇게 할 거야? 네. 안 좋아하면 감옥 보내기 하트? 아니야. 감옥 보내기 하트? 아니야. 하트 만나러 출발. 출발. election increase 朝 predicting 슬프 wm person king She gets close her apostle she engaged s s s k s các maar Пот som 야, 인생 영상 하면 안 된다 했잖아. 다 어떡하냐, 차. 아빠, 추워. 추워? 네. 아, 이거 다 어떡해. 내 새 차, 새 차 했는데, 이거. 하트야? 보고 싶어? 하트 보고 싶대. 사연아, 엄마 안 보고 싶었어? 나 메디컬 보고 싶어. 엄마는? 핀니핀 메디컬, 핀니핀 메디컬. 하트 와봐. 하트 봐봐. 어때? 어때? 하트 어때? 하트 안 와볼래? 이리 와봐. 왜 눈 안 뜨니? 왜 눈 안 뜨니? 자, 눈 떠나, 얘. 눈 떠나. 지금 자고 있대. 눈 떴다, 진짜 눈 떴다. 웃긴다. 하트야, 나 누나야, 얘. 누나야. 보여준다고 했잖아, 그걸. 보여준다고 했잖아, 그걸. 보여준다고 했잖아, 이거. 이거 마켓 갈 거야. 하트, 귀여워? 하트 어때? 이뻐? 하트 자고 있어요? 응. 사연아가 안고 갈 거야, 위험해 보여? 응. 위험해 보여요. 엄마가 안고 있는데 위험해 보여? 네. 아, 귀여워. 자, 딸기야. 하트, 딸기는 딸기 왜 안 줄 거야? 우리 딸기 아직 아가도 못 먹어. 하트, 아가도 못 먹어? 하트, 아가도 못 먹어? 야, 하트 왜 눈 안 떠? 하트, 눈 떠봐. 하트, 여기, 여기 똑같아, 이것도. 하트한테 눈 떠봐, 그래야지. 엄마, 하트야. 하트 똑같아, 이거 좀 먹어. 아, 하트가 똑같아. 아, 너도 저렇게 하는 거야? 하트처럼? 똑같아, 그렇지? 응. 하트야. 야, 만지면 돼, 만지면 돼. 아직 만져, 애기라서 만지면 안 돼. 야, 여기 이렇게 만져줘야지. 귀여워? 응. 뽀뽀 한 번 해줘야 해? 응. 여기, 여기다 뽀뽀했어. 아직 애기라서 안 돼. 하트 한 번 안아볼까? 아빠랑 같이. 아빠랑 같이. 여기 아파트 뭐 빡 쳐 봐야지. 야, 정말 귀엽다. 정말 귀여워? 응. 뽀뽀. 여기 봐봐. 어떻게 쪼끔 이렇게 해. 움직인다. 또. 나가고. 아, 이쁘다. 아, 또 자고 있잖아. 이따, 이따, 이따. 아, 이따. 아, 이따. 아, 이따. 아, 이따. 아, 하트 이제 인사해. 하트한테 인사해. 하트한테 인사해. 야, 하트한테 인사해. 안녕, 자기라고. 응. 네. 안녕. 안녕. 다음에 집으로 와, 해. 안녕. 안녕. 하트야, 잘 커서 와, 해. 하트야, 잘 커서 와, 해. 잘 커서 와.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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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잘 지내다 와, 해. 엄마, 잘 쉬고 와, 해. 엄마, 잘 쉬고 와, 해. 쉬고 와. 아빠랑 잘 있을 수 있지? 엄마, 이쁘게 할게. 안녕하세요. 하트야. 하트야. 응. 응. 갈게. 아, 정말 또. 지나치지 못하는구만. 응? 응. 이따가 하자, 이따가. 뽑기는 이따가. 응. 간다, 안녕. 우리 아빠 밥 먹으러 간다. 저희 새아 엄마 산부인과가 지난번에 장사이신 황태골 그쪽이랑 되게 가까워서 한 번 더 왔습니다. 새아, 가자. 지금 말고. 이따가. 저거, 저거, 저거. 우와, 안녕. 어머, 신기해. 우와, 진짜 맛있다. 우와, 맛있겠다. 우와, 이거 먹고 싶어. 오. 먹고 싶었어요, 엄마 여기? 응. 음. 이거 먹어? 음. 새아, 나 먹고 시작하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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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국물을 먹어야지. 국물. 음. 이렇게 조그마하고. 아이고, 황태의 구이가 진짜 맛있네요. 음. 이거 마지막으로. 음. 아이고, 안 죽을래. 아이고. 아이고. 안 죽을래. 이거 많은 줄. 우리 한 명이 하나. 간다. 새아, 이렇게 먹는 거야. 봐봐. 이렇게 딱 싸서. 같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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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